그럼 지금부터 우리 웹팩을 도입해 봅시다, 드디어 웹팩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리팩토링이에요 리팩토링은 구동되는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코드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이 코드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구형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는, 다시 말해서 bundling하는 것을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웹팩으로 해보자는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웹팩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웹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Node.js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약간의 Node.js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Node.js 홈페이지에 가셔서 Node.js를 자신의 컴퓨터에 깔아 주시고요 그러면 npm 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켜 보면 메뉴가 나타나죠 이걸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를 Node.js의 프로젝트 폴더로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npm, init 이라는 명령이에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이름으로 쭉 갈 거기 때문에 엔터 엔터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파일 안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제가 웹팩을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설치를 이제 할 겁니다 npm install 그리고 마이너스 d webpack.cli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d 옵션은 저건 우리 프로젝트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기능들은 마이너스 d 옵션을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엔터를 치면 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었어요 아이고 또 오타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evdependencies라고 하는 항목이 package.json에요 webpack과 webpack.cli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서는 webpack과 webpack.cli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요 node-modules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거기에 보시면 webpack이라는 폴더와 webpack.cli라고 하는 우리가 webpack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두 개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 index.html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있죠 얘를 여러분이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빼내셔야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source directory에서 index.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cut 해서 이쪽에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겠죠 별도의 파일로 뺐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있는 index.js라는 파일이 hello.js와 world.js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입구에 해당되는 파일은 index.js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엔트리 파일이라고 해요 엔트리는 입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webpack을 이용해서 입구에 있는 index.js 파일을 번들링을 해서 이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hello.js와 world.js까지를 index.js 파일에 번들링을 해 봅시다 그때의 작업한 결과는 저는 어디에다 넣고 싶냐 하면 public 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넣고 싶어요 일단 해 봅시다 해 보고 한 번 더 들어 보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webpack을 실행을 시킬 건데요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에 설치한 webpack을 실행할 때는 앞에다 npx라고 쓰시고요 webpack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webpack에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입구에 해당되는 파일은 엔트리는 source 폴더에 있는 index.js야 그리고 그걸 어디로 출력할 거냐면 아웃풋할 거냐면 public 디렉토리에 index.bundle.js라는 이름으로 index.js 파일과 그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index.bundle.js에 갖다 놔 라고 시키는 명령입니다 엔터 치면 webpack이 알아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주게 됩니다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남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해결하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이 에러 메시지를 곧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webpack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돼도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춰 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서 webpack이란 도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데 일단은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에러는 뭐냐면 여기 있는 source index.js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index.js라는 파일 안에 경로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index.js 입장에서는 hello.js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디렉토리에 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저 source라는 저 부분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요만큼을 이렇게 없애면 잘 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ublic이라는 폴더에 index.bundle.js라는 파일이 생겼고요 저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파일이 지금 압축이 된 상태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에서 코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기능을 실행을 시켜서 쭉 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코드 hello.world가 id가 root인 태그의 innerHTML 되는 코드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있는 hello.js world.js가 합쳐진 결과가 index.bundle.js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index.html 파일 있죠 자 이거 index.html 파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실행을 시키면 이전의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한번 제가 네트워크 탭을 열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두 개를 로드했죠 hello.js, world.js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이 100개면 100개를 다운로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index.bund.js라는 단 하나의 파일 다운로드 받고 저 하나의 파일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버랑 접속할 때 한 번만 커넥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도 좋고 서버 쪽에서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게 가능해졌어요? 여기에 있는 이 import라고 하는 예전 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저 코드를 index.html.js 안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import와 같은 최신 브라우저의 아주 세련된 기능을 쓸 수 있으면서도 오래된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bundle.js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오래된 브라우저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웹팩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의식을 좀 하고 가야죠 컴퓨터에서 손 떼시고 손을 드시고 박수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웹팩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거예요 또 웹팩이 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웹팩이라고 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더 복잡한 테크닉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좀 지루하면 안 봐도 돼요 왜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루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 얘기들이 어렵다면 역시나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못한다고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뭔들러가 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달려가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아 저런 거구나 나중에 봐야지 하고 여기서 딱 수업을 멈추시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실 분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